알아듣기 싫어 응 응 훈당해줄 때가 아이고 술 괜찮아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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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기가 찬다 응 응 응 응 응 응 키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응 응 응 응 우리 전화해 줄게 그거 이제 이건 근치가 커서 할게 많다 응 응 해 미안 응 하트 응 nightmare 응 아빠한테 오줌 쐈지? 응 딱 붙어있는 거 봐 응? 쏘이 나간 나이 털이 많은 거였어 조그만해 완전 화났어 천천히 천천히 무슨 돼새김질 하면서 먹어 야생이네 아주